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효자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남자 효자는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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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시작 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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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do 도쿄 저도 잘 Louisiana 고맙지는 이게 어느정도 되는지 함께 실험해 보니 잘 맞을께요 저기 우리 요즘은 조금만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느낌인거 같아요 나와주세요 아버님 그래도 운동은 어때요? 많이 되죠?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도전이 나가는게 다시 한 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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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순수해 와 이해라 예 예 한 번 더 편드 어 여기가 있었어 아 와 좋아 일참 빨리 와 일참하게 빨리 와 È 빨리 와 와 아 너무 빨라지 손 한정만 와 빨리 빨리 와 엄청 빨리 아 으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!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었어요? 네. 재미있었어요? 네. 재미있었어요? 우리 주아는 당연히 재미있었겠지? 네. 재미있었어요? 네. 어땠어요? 재미있었잖아요. 오 티라노 싸우셨다.